네, 시장은 시장심리가 요즘에 불안하고 좀처럼 호재를 찾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 약간의 어떤 변화된 지표나 데이터의 시그널이 보인다면 우리가 눈을 크게 떠 떠 뜨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첫째 주 증시에 뭔가 좀 다른 시그널이 있다 이렇게 제시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증권 이재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금 고환율의 고유가의 그다음에 저성장 삼중고에서 6월 경제지표가 바닥을 뭔가 좀 턴어라운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다른 쪽보다는 환율이라든가 아직 저성장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여지라든가 이런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태까지 물가 상승 압력을 굉장히 많이 이끌었던 게 국제유가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개솔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승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6월을 어느 정도 정점으로 해서 약간 피크아웃하고 정점을 통과하는 모습들 자체가 향후에 물가 상승 압력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주 FOMC가 예정돼 있고 또 엊그저께 미국에서는 8월 CPI 충격 쇼크였죠. 다행히 우리 시장은 좀 선방하는 것 같은데 FOMC 쇼크는 이미 선반영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에서 9월은 75BP를 인상할 거라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 받아들이고 있고 그게 금리라든가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된 부분은 이미 가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물가라는 부분 자체가 YOY 기준으로 안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가 8%였는데 8.3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증시기가 크게 흔들린 건 여전히 좀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취약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하나의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연초부터 식량, 에너지까지 지금 들썩거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가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한데요. 러시아 사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이 파장도 또 생각해봐야 될 텐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파장은 지금에도 충분히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달러가 왜 강세일까를 생각해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일 테고 실제로 보게 되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도 인플레 압력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생각들도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불리하게 환경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악재로 작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전면전이라든가 다시 확산전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크게 다시 리스크로 부각되거나 그게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네, 해무군 악재는 사실은 이미 다 반영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군요. 하지만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가스 수출 통제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레 우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서 다시 한 번 유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유가는 아무래도 공급 부분의 이슈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이 공급 부분의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고유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신 수요라든가 이런 측면을 좀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유가 레벨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공급 쪽의 이슈는 계속 지속되는 이슈고 수요 쪽의 이슈는 성장률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좀 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 약간 지금보다는 유가의 레벨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유가가 이전처럼 100불을 다시 넘어가고 이럴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한 80불에서 70불 정도 사이에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수준 유지한다면 크게 더 이상 그것이 악재로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달러 초강세 때문에 원화가치 하락이 상당히 여러 가지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보유액이 많이 줄었다. 이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어떤 위험자산 이탈 가능성 이런 점에서는 그것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환율은 굉장히 주식시장을 보고 여러 가지 금융자산들의 가격 변화를 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이슈 만으로는 해석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외국인의 이탈 문제라든가 한국을 바라보는 펀드멘탈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다 부각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상반기 때 진행됐던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들어서 약간 변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외국인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까지 육박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특별하게 순매도를 취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일부긴 합니다만 배수로 좀 전환을 했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점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이런 형태에는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변화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제 바텀아웃이 된다. 이렇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역발상 아이디어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바텀아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피크아웃한 게 가장 중요한 1차 반등의 조건이었다고 하게 되면 결국 2차 반등의 조건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게 향후에는 흔히 얘기하는 경제 지표의 개선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요. 당장은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추세적으로 좋아지기는 좀 쉽지는 않은 환경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업들 또는 업종들을 좀 바라보실 때 수익성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기업들 또는 업종들 이런 쪽을 바라보신다고 하게 되면 그게 바텀아웃이라든가 피크아웃을 갖고 활용하실 수 있는 역발상적인 전략의 아이디어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인플렛 암축법으로 그 수혜주로 꼽히는 게 또 태양광입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주가가 강세인데요. 수혜주의 주요 종목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정책적인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실적으로 가시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거고 그랬다마다 실적 발표라는 건 또 기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회할 때 주가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인플렛 감축법안의 주요 법안은 결국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과 그거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대체 에너지원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 이렇게 새로운 성장산업들에 대한 군으로 묶어두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당장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이 FOMC 전후에서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FOMC는 기존에 75BP를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11월과 12월에 있을 FOMC 외에서는 얼마를 올릴 것이며 내년에는 기준금리 정책이 어떨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1월달은 50BP, 12월달은 25BP, 그리고 내년은 약간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고 이게 특별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FOMC 회의 이슈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파급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가져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대신 향후의 전망치라든가 포워드 가이던스는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에 올리는 폭보다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더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